2022년 4월 1일입니다. 제목을 EU가 러시아 제재에 앞장쓴 이유에서 그 목적은 빈집틀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화와 금융 인프라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4월 1일인데 정말 놀란 충격적인 뉴스가 이를 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보도가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한국 뉴스나 한국 보도는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언론이 나오고 한국 언론에서 어떤 보도를 하고 한국의 경제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들이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오늘 상당히 놀라운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과 이란이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미국이 경제 제재 중인 나라예요. 북한과 더불어. 북한과 더불어. 북한과 이란이 미국이 최고 단계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대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입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눈치를 보고 대놓고 어떻게 러시아랑 친하게 어떻게 하지는 못할 텐데 이제 대놓고 중국도 미국과 대립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국과 러시아 중국의 타이핑 안되네요. 러시아 간의 무한한 협력 관계를 천명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패키지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거리를 두라고 미국이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대립을 본격화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지난달 초에 이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대리전이 아니라 본격적인 당사자들 간의 어떤 형태로든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자 그리고 런던 LME에서 러시아산 광물을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얘기에요. 상당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유가 러블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 이것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더랬어요. 저는 이제 러블로 결제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유로를 러블로 환전을 해야 되고 환전할 수 있는 곳은 모스크바 밖에 없고 따라서 환율에 의해서 환율상 유로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걸 거절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푸틴이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주에 이미 천명을 했더라고요. 유로 가격으로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로와 러블 간의 환율이 어떻든 간에 계약서 상에 명시된 유로 가격으로 계속해서 가스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럽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율 변동이 환 변동 환위험이라고 그러죠.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유럽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손해보는 게 없는데 계약서 상에 있는 그 가격으로 계속한다면 루벌로 납부하든 뭘로 하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보면 돈만 두고 보면 아무런 이유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블 결제를 거부를 한 스테이옴.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건 바로 루벌로 결제할 경우 유럽이 자가당 자기 모순 이율배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니까 EU은행이 러시아 중앙은행 계좌를 몰수했잖아요. 그죠? EU가 러시아의 계좌를 몰수하고 그리고 러시아에다가 자기 계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모든 것은 명분인데 그럼 EU가 러시아의 계좌를 몰수한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분상 명분상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5월달부터는 가스가 차단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4월달까지는 3월달에 결제한 돈으로 가스 공급이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4월달부터는 돈을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4월 1일부터 어제부터. 그죠? 그러니까 유럽 시간으로는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는 돈을 안 내니까 5월달 때쯤이면 이제 5월부터는 가스 공급이 끝나는 거죠. 매월 한 10조에서 15조 원어치 정도의 가스가 건너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EU가 러시아 제재에 앞장서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독일과 영국이 앞장서는 것은 그럴만해요. 그럴만하고 영국은 미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독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패전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자면 하자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립국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스웨덴이라던가 스위스라던가 핀란드 이 나라들까지도 앞장섰어요. 제일 먼저 스위스가 계좌 동결했단 말이에요. 스웨덴은 중립을 노선을 버리고 마찬가지 막대한 양의 전쟁 물자를 우크라인에 보내주고 있죠. 왜 이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어저께 우리 제주도에 있는 개발자들 몇 명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 이유는 빈집터리 이거 하나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지금 보시면 유럽이 현재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구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EU 지조자들이 만약에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해서 그리고 루블화를 압류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닥칠 거라는 걸 몰랐다면 IQ가 80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 우리 같은 개발자들도 이미 지난달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런 상황을 다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저 변방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개발자들도 알고 있는 것을 EU의 대통령들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EU의 대통령들의 IQ가 80 미만이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다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빈집트리 밖에 없다는 거죠. 빈집트리가 뭐냐는 건데 러시아 수출입을 중단을 하면 경제봉쇄죠. 러시아를 경제봉쇄 경제봉쇄 하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3월 7일까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루블이 폭락하고 그것도 사실 그랬습니다. 3월 7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IMF 당시의 한국 상황 곱하기 100 정도의 충격이 러시아에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3월 7일까지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럼 푸틴 정권이 목락을 하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러시아의 사원가자사는 IMF 상황과 비슷하게 땡치리가 되는 거죠. 그때 유럽이 들어가서 헐값에 몽땅 주워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빈집트리가 되는 거죠. 이걸 노렸다고 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목표였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컸습니다. 왜냐니까 경제 제재를 받은 나라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나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 다 폭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도 살아남은 나라가 역사상에 없었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당연히 폭망할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도 폭망하지 않았죠. 스텝이 꼬였어요. 꼬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오펙이 오펙이 원유 정산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수입 못하는 에너지 자원을 오펙에서 추가적으로 조달하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사우디와 UAE가 그걸 거절했죠. 거기다가 중국과 인도가 제재에 불참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미국과 유럽의 스텝이 꼬이게 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번 경제 제재로 인해서 유라시아 경제권이 출범하는 토대를 마련한 게 된 거예요. 브릭스입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이 다섯 개 나라가 어저께 어제 모여서 별도로 서로 모이긴 했습니다만 서로 모여서 공동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고 브릭스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저도 대학 다닐 때 들어본 용어인데 그리고 잊어먹고 있은 지가 오래된 용어인데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걸 되살린 것이 바로 러시아 경제 제재죠. 그러니까 부멸왕이 된 겁니다. 재발등을 찍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가 인도가 제재에 불참한 이유는 미국, 유럽보다는 러중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판단 잘한 것 같아요. 그게 판단이 바른 것 같습니다. 인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최고위급 인사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대놓고 거절했죠. 영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도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모습 처음일 거예요. 인도가 미국과 영국에 대놓고 그 요구를 거절한 건 아마 최근 백년사인 처음일 것 같은데 인도도 그렇고 다들 대놓고 거절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개발자들 나름대로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맥주도 마시면서 얘기를 해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고 웃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EU가 앞장선 이유 그냥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앞장선 거예요. 미국과 똑같은 속도로 앞장섰어 러시아 제재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를 이제 어제서야 좀 정리가 됐어요. 어제서야 그 목적은 빈집틀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성공했다. 성공할 뻔했죠.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실패했죠. 어쨌거나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중국이죠. 중국이 되고 중국이 아마 국지전을 유발할 것이고 국지전을 유발하는 것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대만의 양안 분쟁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중국 일본과 중국 사이의 조우도 분쟁 생가쿠 열도라 그러나요? 생가쿠 열도를 두고 분쟁을 도발하고 그런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 경제 봉쇄를 하고 다음에 중국의 초인플레이션 하고 그래서 마찬가지 위안화 폭락하고 빈집틀이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중진국으로 영원히 중진국으로 남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저는 추정을 합니다. 단지 제 추정이에요. 맞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제 틀어진 겁니다. 다 틀어졌어요. 이제 물론 우리나라 언론은 그런 걸 전혀 보도하지 않겠지만 참고로 저는 우리나라 언론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도 TV 뉴스도 보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고 인터넷 신문도 보지 않고 네이브나 다음 같은 안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아예 한국의 언론이나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 보도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상징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죠. 미국과 EU 그리고 중러 인도 그리고 어제부로 브라질과 그리고 남아공까지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서로 경쟁 구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게임에서 둘 중 하나는 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미국과 EU가 이미 졌다고 봅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 났다고 봐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승패는 결정이 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향후 이렇게 봅니다. 첫째 중국이 먼저 디지털 차이니즈 유엔 이걸 조만간 제시할 거예요. 기존의 위안화 말고 별도로 금태환 위안화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금태환 이죠. 그래요. 그걸 제시할 것이고 그러면 브릭스뿐 아니라 1대1로 참여하는 국가 브릭스와 1대1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100개 정도 되잖아요. 100개 여타 국가들도 달러 대신에 디지털 위안과 인도의 루피와 그리고 러시아의 루벌 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달러 대신에. 그러면 이 나라들이 달러들을 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들을 땡츄리를 한단 말이에요. 달러 땡츄리죠. 달러의 정수석지는 결국은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A가 B에게 달러를 주고 B는 C에게 달러를 주고 상품을 받고 C는 D에게 달러를 주고 상품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거쳐서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달러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은 미국입니다. 왜냐니까 미국이 달러의 발행자잖아요. 달러는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화폐 모든 국적화폐 는 이걸 피아트 크렌시라고 얘기해요. 국적화폐 피아트 크렌시 이거는 채권 채무정서입니다. 채무정서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달러를 발행한 미국에게 그 달러에 상응하는 재화와 용역과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정서예요. 모든 화폐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발행한 원화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서죠. 그게 한국의 원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빈문세예요. 모든 화폐는 빈문세입니다. 종착지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 내 빚잔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 화폐 자체가 빚이잖아요. 한국의 원화도 일본의 엔화도 모든 나라의 모든 국적 화폐는 다 빚입니다. 빚. 그렇죠? 이 정서를 제시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재화와 용력을 제공하겠다는 정서죠. 그게 화폐예요. 빚잔치가 될 수밖에 없죠. 빚잔치는 결국 초인플레이션 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80개 국가에 800개 정도의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지비만 연간 1천조 그래서 천조국 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1천조를 쓰고 있는데 이 비용 재달을 하는 방법이 바로 달러고 달러는 채무에요. 채권이고 채무를 증명하는 정서입니다. 증명하는 정서죠. 그런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은 불가피예요. 지금 이미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달러 땡체리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땡체리를 할 수밖에 없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군비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올해 중으로 올해 5년 이내 10년 이내 가 아니라 올해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상 해보십시오. 될지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월 이후에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상품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자. 그죠? 그럼 어쩌면 올해 말입니다. 올해 과거의 동국 수준으로 몰락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독일 영국 프랑스 올해 과거의 헝가리나 루마니아나 체코 슬로바키아나 유고슬로비아나 이런 나라들 기억나시죠? 그 나라 수준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진중노선을 가기로 이미 결정 나버렸죠. 이유 우스갯소리 입니다. 이유가 실수로 자기 발에 총을 쏜 이유의 대응방법 다른 발에도 쏜다. 그래서 이미 실수로 자기 발에 총을 쐈단 말이에요. 다른 발에도 쏘는 또 다른 실수라고 그러고 보는데 그게 뭘지 앞으로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팝콩각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팝콩 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놀라운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쨌거나 2022년 4월 1일은 중국이 미국과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그러니까 대놓고 맞서는 첫날 입니다. 첫날 4월 1일이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 모레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과거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쨌거나 좀 숨기고 자세를 낮추던 모습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동서경제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날 그게 오늘 4월 1일이에요. 대단히 흥미진진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센세이션 할 날이죠. 요러한 내용들 요 내용들을 먼저 쭉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코딩 하는 우리가 신행하는 ABC 프로젝트 에어로 제대로 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